검찰은 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면서 이 당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했는데요. 민주당이 이 발표가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.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했고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당은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발표 때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겁니다. 수사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건 2020년 코바나 컨텐츠 사건 때문이었지만 여기엔 도이치모터스 혐의도 담겼다는 겁니다. 이후 두 사건이 분리된 이후엔 계좌주,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민주당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법리에 따라 내린 결론일 뿐이고 수사 기간 중 상당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고 반박합니다.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입니다.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도 부실 수사라며 거들었습니다. 어제 주가적 사건 무혐의로 검찰이 해체되게 이르는 바로 검찰과 정권의 공멸 공동체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은 끝났지만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문재인 정부는 대략 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